으 으 으 으 참냐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예 도까요 이제 뭐 하러 왔나요 어 녹음실 같아요 여기 노음실이 내역이 녹음실이야 아 어떤 해보신 분도 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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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운 정hores 아이다 는 다른 참고로 그 형 더빙도 해봤어. 영화 더빙 해봤어. 아, 슈가. 아, 맞네. Burn the stage. Burn the stage. 더빙. 사실 더빙이라는 건 아레이션 아닙니까? 아레이션. 성운해. 강간이 우리 VCR 같은 거 할 때 더빙을 하긴 했었었죠. 후시, 후시. 후시 녹음할 때 기억나요? 형이랑, 나 뭐지? 나 진영이랑. 형! 맞춰가지고 그 입 맞춰야 하잖아요. 저 후시는 아니더라도 전설의 용푸른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지민 씨의 레전드 용푸른이라고. 용푸른! 거의 용푸른 그 자체였어요. 차례하면 보여주시죠. 용푸른 나가지. 사랑해요, 누나. 여러분들의 더빙 도움을 주실 선생님이 필요하십니까? 아이템요. 티쳐, 티쳐. 검비마 티쳐. 검비마 티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딩 해봤다고? 안녕하십니까? 어, 제일 좋아요.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요? 어, 목소리가... 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아, 아마 내 목소리 듣고 잘한 세대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TV 동물농장. 아, 동물농장? 아, 동물농장? 이런 놈. 이런 놈. this is the game. 이번 여름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위기 탈출! 넘버 원! 넘버 원! 그렇지! 대박이야! 넘버 원! 자 그러면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방탄 그러면 여러분들 화이팅 하면 돼요! 네! 아니 그... 저기 구호 있습니다. 달려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달려라! 이렇게! 달려라! 방탄! 아 이 구호가 있었구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첫 번째는 라이언 킹! 아이오 킹! 명작이저 명작이! 어렸어 3, 4, 4개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도 그 배역이 반자이, 애드, 쉰지 스카가 누군지 알죠? 스카가 아죠! 나쁜 사자 나쁜 사자 나쁜 사자 제이오비 스카의 걸하면 되는 건가요? 스카! 오케이 스카! 스카! 그리고 반자이는 난 정말 내가 혼자 주저주도 빠르게 말하면서도 틀리자는 자신이 있다! 진영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진영 이런 거 진짜 되게 잘하다! 다들 저를 안 쳐다보면 가능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있을게요! 눈 감고 있을게요! 쳐다보는 시간도 없고 남을 쳐다볼 남을 의식할 시간도 없는 게 모니터만 화면을 봐야겠다! 화면을 봐야겠다! 그래서 반자이! 반자이! 야, 씨! 완전히 골! 반자이 건데? 야, 이름이 반 들어가니까 진짜 반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에드! 반자이 아이들이야! 에드역이 있는데 에드는 대사가 없어! 웃음소리만 있는데 웃음을 아주 반드러지게 웃어야 돼! 와! 반드러지게 웃는 게 어떤 느낌이냐? 반드러지게 웃는 건 남준이가! 아! 저요? 바로 갔네! 바로 갔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쉰지역인데 중성적인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음역대는 지민이가 가장 많아요! 지민이가 가장 많아요! 지민이가 가장 많아요! 지민이 가자! 가장 하이톤이에요! 지민이? 괜찮을까? 지민이가 가장 많아요! 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야, 떨린다! 이게 되게 떨리네요! 자, 대본을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아, 네! 와, 이... 되게 긴장되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야, 야! 형, 뭐예요? 나 앳, 나 스카! 나 너무 많아요! 다른 직업을 보는 건 신기한 것 같아요! 틀어주세요! 피넛어글놈의 무파사 일주일은 앉지도 못하겠어! 하하하하하하 반자이? 뭐가 괜히 웃음냐? 하하하하하하 애들, 이렇게 웃어야 돼? 와... 야, 그만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만들 두지 못해? 우와, 어렵다! 이게 약올리잖아! 한씨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빨간자 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왕노릇을 할 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 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물색! 이거 같이 해줘야 되고 이거 웃음도 같이 표정, 표정! 사자들이 그렇게 출편 없진 않을까? 와, 씨! 너무 무거운 역할인데 큰일하다! 지투르투르하 김샌 사자나 성토하는 중이야! 스카의 형 무파사! 맞아! 그래! 공포의 대상이지! 이름만 들어도 다리가 부들부들 떠나려! 무파사! 오우, 한 번 더!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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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난 사람 있어! 머저리 셋이 잘 때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라! 소리를 겉으로 내도 돼요? 이런! 오우, 매력 있어! 왕은 아니지만 스카는 품위가 철철 흘러넘어! 그래! 혹시 먹을 것 좀 가져왔어, 스카? 아니 좀 형님 대장님, 어?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자, 이때 셋이 같이 호흡해주는 같이 호흡해주는 그렇지 자, 입에 뭘 물고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고도 남았어 그치? 입에 잔뜩 음식이 있어요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사를 죽여?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렵네! 아니야, 너무 어려워 나한테 너무 어려워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 타이밍만 추는 게 제일 어려워 바로 슉 갑니다 바로 추세요? 바로 추세요? 나한테 빨리 가 아니야, 나션이 이거 얼굴 보고 진짜 영상 보면 중요한 거 같아 아무도 우리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야, 나 이거 끝나고 라이온킹 보러 갈래 자, 슉 가도 되겠죠? 네 진짜 어떻게 하냐? 와, 진짜 어렵다 자, 파이팅! 하기 전에 한 번으로 파이팅하고 할까? 달려라! 파이팅! 파이팅! 자, 준비! 스탠바이! 으하하 빌어먹을 놈의 무파사 일주일을 안지도 못하겠어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어허 뭐가 그리 우승냐? 으으으으! 으하하 jury 야, 그만해! 으하하 이게예요! emailed sino 이게 야버리잖아 아 이게 야버리잖아 아 잠깐만 카트 잠깐만 카트 아 이게 나오니까 헷갈린다 쉰지부터 갈게요 쉰지부터 그래도 화면을 되게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어 만두지도 못해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면 우리가 왕노릇을 할까?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못생겼어 오 사자들이 그렇게 경패 높진 않을 텐데 냄새 사자나 송토하는 중이야 스카이형 무파사 맞아 그랬고 공포의 대상이지 이만 들어도 다리가 푸들부들 떨려 무파사 한 번 더 무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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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정말 재밌어 머저리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이런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사자 새끼들을 눈앞에 갖다 맞추던데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다니 정말지 무파사만 앉았으면 잡아먹고 지나마쇼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살 죽여 바로 그거야 못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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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무 힘들다 못살다 못살다 잘했어 잘했어 오 대박 대박 지민이가 너무 잘했는데 지민이가 괜찮지 않아? 빌어먹을 놈의 무파사 일주일을 앉지도 못하겠어 뭐가 그리 웃음냐? 그냥 그만해 이게 그만두지도 못해 이게 약올리잖아 한심들하다 이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게 생겼으니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놈의 사자들만 아니면 우리가 왕노릇을 할텐데 난 사자가 싫어 뻔뻔스럽고 털 많고 냄새나고 게다가 하나같이 못생겼어 하하하하 오 사자들이 그렇게 형편없진 않을텐데 오 오 스카 누군가 했지? 림스 사자나 성투하는 중이야 스카이 형 무파사 맞아 그랬군요 공포의 대상이지 이만 들어도 다리가 푸들부들 떨려 무파사 우 한 번 더 무파사 우 무파사 무파사 저거 봐 재밌어 머저리 셋이 잘들 노는구나 하지만 넌 우리의 친구잖아 그럼 너도 머저리겠네 이런 매력있어 왕은 아니지만 스카이는 포비가 철철로 넘어져 그래 혹시 먹을 것 좀 가져왔어 스카 아니 저 형님 대장님 너희들은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사자 세기를 눈앞에 갖다 맞추더니 그거 하나 잡아먹지 못하단니 정말 이게 무파사만 아니었으면 잡아먹거든 남았어 맞아 우리들 어쩌겠어 무파사를 죽여 바로 그거야 이거야 이해 짝이야 이게 이거야 이게 앞번이야 바로 그거야 여기 하나 맨 마지막에 하나 잡았어 바로 그거야 나 내꺼 듣고 있기 너무 힘들어 지민이가 잘한 것 같아 지민이 형이랑 다 난이 형도 제일 잘했어 그냥 아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우디 아 토이스토리 진짜 많이 봤는데 토이스토리는 되게 좋아해요 엠비언 아우 재밌어 오우 재밌어 난 재밌어 나 저거 못들겠어 난 재밌어 토이스토리 엠비언 토이스토리에는 버즈 우디 렉스. 공룡이다. 공룡. 자신 있는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 버즈 한 번. 도전? 그냥 도전? 한 번 해봐. 버즈. 그리고 우디를 그러면. 우디가 어떤 캐릭터야? 우디가 명랑하고 밝고 보안관. 제가 봤을 때 형이 우디 하는 게 나아요. 렉스, 렉스가 까부는 캐릭터. 토이스토리 뭐가 재밌겠다. 부서졌어. 거치료면 어쩌지 걸리게 하자. 아, 그래서 한번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기는 엔드의 방이야. 난 매너도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은데, 되게? 부서졌어. 부서졌어. 고치려면 몇 주는 걸리겠어? 고치려면 몇 주는 걸리겠어. 버즐라이트의 항해일치. 지금 4,072년. 대우선은 12,32작전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에 불시작했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이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냈다. 안녕. 위에요! 으악! 에이, 뭐? 나 때문에 놀러왔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내 이름은 어디? 내 방이구야. 내가 하고 싶은데. 등 얘기는. 아,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기가 딴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에 부안간이로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에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열기풀 시작했어. 네,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날 자리니까. 내 더보 추진기로 고쳐야 해. 여긴 아직 화석연룰로 쓰냐? 쓰나? 아니면 수리리암 폐쇄 건져 있어. 아니면 수정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엎드려. 서줌마. 꼼짝 꼬리야 친구. 아는 생리친감? 그래, 다 엔디의 생리한 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즐라이트에 이어 야. 난 버즐라이트에 이어 야. 난 평화를 원한다. 나 힘들었어. 너무 기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단순이 뭐하는 거지? 진심으로 감사한다. 보여주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에 이어 출동! 버즈가 진짜 잘해야겠다. 와, 이거. 말이 너무 많아. 같이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 나 멀티가 안 돼가지고. 나도 진짜 힘들어. 파이팅! 파이팅! 틀리면 내가 하다가 만약에 틀렸어. 그럼 언론 NG여! 라고 얘기를 해줘야 안 둘 사람들도. 과연 NG가 몇 번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우리. 스탠바이! 하이! 부셔졌어. 곧 쉬면 몇 주는 걸리겠어? 버즐라이트에 이어 항해일치.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이 불시작했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기 내 앤디의 방이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 아직은 모르고 있겠지만 여긴 내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에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 대원이시. 내 우주선이 실패해. 다시 갈게요.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부터 갑니다. 윤희여. 잘하고 있어. 윤희여. 나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 난 어떻게 한 거야. 형. 지금 완전 앤디예요. 오 잘했어. 슈프티야 슈프티. 톤이 딱 잘 맞다. 겟지만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1호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 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를 여기에 불시작했어. 그래 분명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고쳐야 해. 엎드려. 누구야. 꼼짝마. 쏘지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다 앤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즐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니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아 여기 호흡해줘야지. 오 여기까지. 자 준비. 환영한다. 감사한다.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오오오오오. 오케이. 버즐라이트 이어 뭐야? 뭐? 갑자기 소리가 너무 힘들다 이거.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부셔졌어. 고 싫으면 며칠은 걸리겠어. 버즐라이트 이어 항해 일치.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 지구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의 불 시작했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 잠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면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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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워워워. 나 때문에 놀랐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가지. 아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간 이록은.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셀수로 여기 불 시작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로 고쳐야 해. 여기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 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우리 연필체 건전 질서. 엎드려. 누구야. 꼼짝마. 서지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 그래. 자 앤디야. 잠깐만요.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즐라이트 이어 야야. 난 평화를 원한다. 니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 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즐라이트 이어 출동. 오오오. 우디는 정말 놀랄 정도로 립싱크를 좋아한다.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형 의식에 흐르는 것 같다. 버즈 한번 해보고 싶다. 너랑 해봐. 그럼 한번 해봐. 너가 버즈. 네가 버즈 해봐. 버즐라이트 잘할 것 같아요. 그래 버즈. 우디 해볼게. 네. 렉스. 렉스 지민아 한번 해. 지민아 가자. 하자. 대본 어디서 아까 고대본들? 아니 우리 호흡 엄청 어렵던데? 자, 버즈 대본 자, 하이 부셨어. 고칠음 몇 쥐는 걸리겠어. 머즐라이트의 항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직으로 가던 도중 이상한 혹성에 불시착했다. 이곳의 표현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나 때문에 놀랐어?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알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의 보안관 1억은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착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우려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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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깜짝마! 소지마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 그들라? 그래. 다, 앤 인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뭐 돌려도 돼? 난 버즈 라이트 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어우, 난 니가 공격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하는 거지? 보여주지. 그렇지. 그렇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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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역할이야. 마지막, 마지막.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자. 여러분, 뒤에서 해줘야 된다고. 나 지금 김치 기억해. 자, 보세요. 환영한다. 뭐하는 거지? 보여주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오, 놀라이트 이렇게 놀아줘. 우와! 야, 놀라는데 그렇게 놀아야 돼, 맞아. 아, 귀여워. 와, 진짜 어려워. 야, 감정이 심했어, 시민이. 아, 근데 종국아, 너 진짜 잘했어. 종국아, 너 진짜 잘했어. 네? 어. 아, 근데 재밌다. 아, 재밌다. 나 귀 좀 막아줘서. 자, 둘, 둘이.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나 못 볼 것 같아. 부셨어. 고칠으면 몇 주는 걸리겠어. 버즈 라이트 이어 항일지. 지금은 4072년. 내 우주선은 12작전지구로 가던 도주. 이상한 혹성의 불을 시착했다. 그 충격으로 내가 우주 잠에서 깬 것 같다. 이곳의 표현은 다소 불안정하고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능 있는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 나, 나 때문에 놀랐어?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또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 가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에 보안관 1호금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시착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우려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를 고쳐야 해. 여긴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 아니면 수정액체 연료를 개발했나? 우리 이 한 배원짜리 건전지를 써. 헉, 헉, 틀어. 누구야, 꼼짝마. 쏘지 마 우리야, 친구. 아닌 생명체기들아. 그래. 다, 앤 인디의 장난감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도 돼. 난 버즈 라이트 이어 야. 난 평화를 원한다. 내가 공격이 아니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단추는 뭐하는 거지? 보여줘야지. 버즈 라이트 이어 출동! 이거 진짜 보는 것 같아. 놀랐어. 진짜 보는 것 같아, 이거는. 됐다, 너무 잘했다. 지민이가 압권이다. 공룡이 경상도에서 왔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박이다. 이 점점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어, 점점. 엄청 잘한다, 진짜. 아, 그거 진짜 보는 것 같았어요. 누가 해볼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가 어울릴 것 같아? 저는... 주디. 주디. 오케이, 주디. 릭을 그러면 누가 해볼까? 릭, 진영이 한번 하자. 그래. 진영이 한번 해. 그리고 한 마디가 있는 프리실라가 있어. 프리실라가 있어. 딱 한 마디 있네. 그거 대박이다. 플래시. 오케이, 플래시. 바로 한 마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어. 주디. 이 플레임이 홉스야, 홉스? 제이 홉스. 제이 홉스. 주디 홉스.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정국? 플래시. 네, 플래시. 자, 모니터를 해봅시다. 고고. 여러분들, 나가세요. 네, 가자. 여러분들, 파이팅하고 오세요. 나도 즐길게. 근데 재밌겠다. 난 이게 영화 보는 것만으로도 있어. 플래시. 자, 주디 대사부터 갑니다. 주세요. 좋은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끝날 거라면서. 오늘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유튜브에서 뭐든 털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바짝바짝 플래시. 오랜만에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천천히. 아, 저게 이름이 뭐지? 음.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이랄만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오늘. 오늘. 방문. 방문. 하신. 네드잔티 자척을 줘. 네드잔티 자척. 뭐죠? 자척을 좋아할 수 있다고 해서요. 해서요. 우리가 무차. 이렇게 봐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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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D 영상. 2구. THD 영상. THD 영상. 어, 답답해. 어, 답답해. 어, 답답해. 어, 답답해. 2하고. 2하고. 9에. THD 영상. 3. H. D. 0이랑. 3. D. 0이랑. 3. D. 0이랑. 3. 3. 응.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돼. 좋지. 좋지. 낙타가. 호기세계면 뭘까요? 모르. 개서. 뭐. 라고. 불러. 그. 호기세계인 낙타. 그. 호기세계인 낙타를. 호기세계인 낙타를. 임신부. 하하하. 하하하. 호흡을. 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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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천천히 내도 되고 에게 뭐 에게 뭐 르 게 호기 세기 낙다 아 정답이 다 아기 3개 인어 으 아 이거 딱 하다 어렵다 왜 겹치냐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저거 야기 야기 에 있는 수 있자 이거 하지 말까 귀여워 너무 답답해지는 서비스 오더피랑 리무즈를 찾고 저는 툰드라 타운에 있어 저는 툰드라 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여자 사랑의 밥 쌀게 사랑의 밥 쌀게 어우 너무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려워? 플래시 나 완전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녹음 갑니다 저의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너 나무들면은 이러냐 갑니다 스탠바이 뛰어 저의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서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요 잇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주디 호수 순경입니다 이랄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좀 기다려 방문 하신 네 드쩘니 차적 조 목적이 네 드쩘니 차적 뭐죠? 네 드쩘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누가 뭔가요 2구 THD 03 2구 THD 0 3 2구 3구 2구 3구 D 응 0이랑 3 0이랑 3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저치 좋아 낙타가 혹 사실 니에부터 좋아 부터 할게요 좋아 좋아 너무 이게 베스트인데 이 더빙이 할게요 안 돼 저치 좋아 낙타가 혹이 세 개면 뭘까요? 모르겠어 뭐라고 불러? 그 혹이 세 개인 낙타 혹이 세 개인 낙타를 임신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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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완전히 웃겨요 완전히 웃겨요 이제 조회나 집중해 저기 어 잠깐 잠깐 프리실라 오 네 왜 그래 플래시 뭐 라고 안 돼 모르게 호기 세 개인 낙타 임신부 탔죠?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 세 개인 조금만 조금만 하 음 약이 에 에 에 에 에 아 2 에 에 에 사랑해. 밥 살게. 오케이. 답답해가지고. 앉고 싶었어. 너무 앉고 싶었어. 저는 빨리 이 결과물들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제 관람하는 시간. 조회 금방 끝날 거라면서? 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선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요. 있지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아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 음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일할만해요. 내가 하는 일이. 딱이죠. 적성에 잘 맞아. 요. 오늘. 좀 기다려. 방문. 하신. 네 듣자니 차적 조. 먹적이. 네 듣자니 차적. 뭐죠? 네 듣자니 차적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2구 T. 뭔가요. 어. 2구 T. H. 0. 3. 2구 T. 2구 T. H. D. 0. 3. D. 0. 3. 0이랑 3. 0이랑. 3.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 돼 안 돼 안 돼. 조치. 조치. 낙타가. 호기 세 개면 뭘까요? 모르. 겟서. 뭐. 라고. 불러. 그. 호기 세 개인 낙타. 호기 세 개인 낙타를. 임신부. 으하하하하하하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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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오해 완전 웃겨요. 완전 웃겨요. 이제 제발 조회나 집중을. 저기. 잠깐 잠깐. 프리실라. 오. 안 돼. 왜 그래? 플래시. 뭐. 라고. 안 돼. 부르게. 호기 세 개인 낙타 임신부. 됐죠? 정답 이제 다 알았네. 호기. 세계인. . 여기. 뿔뿔뿔뿔뿔뿔뿔뿔. 이거 THD 영우선 소유주는. 바로 툰드라 타운 리무진 서비스. 오토톤에 리무진을 탓고, 차는 툰드라 타운에 있어. 빨리 움직이자고. 정말 번개가 탔어. 사랑해. 밥 살게. 오. 야 이거 진짜 완벽하다. 우와. 대박이다. 우리 신나. 왜그래요? 프리실라가 짜놨던 압권이었어 대박이다 이래서 항상 영화라든지 어느 거에도 하나를 딱 따먹고 떨어지는 배역들이 있는데 조금 아까 그게 프리실라였어 퍼펙트하잖아, 정말 퍼펙트하잖아 대박이었어 그리고 주디도 주디가 싱크가 진짜 주디가 이거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이렇게 가서 정말로 쇠빗샷! 쇠빗샷! 되게 어려웠잖아 되게 어려웠어 되게 어려웠어 잘 맞췄어 지금 세 편 모두 이렇게 조금만 연습을 조금 더 해서 완성도를 조금만 더 주면 충분히 극장판으로 걸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콜라보 가자 더빙 콜라 저 오늘 수고를 많이 했고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외칠게요 달려라! 방탄!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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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